그럼 가자! 문 열어!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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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신나 야 그게 문제가 아냐 지금 풀 봐 아휴 또 풀 빼야겠네 오늘도 아 장마라 풀을 안 뱉더니 아 거기다 오줌상 어떡해! 에헤이 장마라 풀을 안 뱉더니 또 이만큼이나 달아버렸네 이게 집이냐 충사냐? 이쪽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아 칙 칙넝쿨이 넝쿨넝쿨 넘어왔습니다 아 이건 즐겨서 잘 돼지지도 않는데 아 넝쿨 봐라 날부터 하는데 풀을 빼야돼 자 그럼 변신을 해서 풀을 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야! 지금 꺼놔! 아 길 딸렸어 무슨 쉬운 게 없어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쉽게 쉽게 만들면 안 돼 아휴 아휴 파는 게 제일 힘들어 진짜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빨리 놔주러야겠다 OOM 12 다 죽거라 다 죽거라 다 죽여라 다 죽거라 DO 1949 으아 죽겠다 으아 으아 뭐야 어디까지 와 딱 끝나니까 배웅 와... 이 땀 보이십니까? 네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수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이제 수확하러 가자 으아... 입 맞으면서 수확해볼까? 옳지 밭에 갔는지 어떻게 알았어 천재야 가지는 다 말라 죽었고 고추는 빨갛게 돼버렸네 고추 다 따야겠다 토마토는 다 물러서 터졌고 피망 으아 벌레 봐 벌레 엄청 많다 어? 뭐야 피망 썩었네? 아... 비 계속 와가지고 다 물러 터졌구나 에이... 아... 저기도 썩었네 다 썩었네 피망 다 끝났네 아... 왜냐면 장마 때문에 수확물이 다 엉망이었구만 뭔데 이렇게 살았냐 아... 수확할 게 고추밖에 없네 수박 있나 볼까? 우와 저기까지 뻗었어 야... 이거 보여야지 작지 이거 뱀 나오겠다 뱀 뱀 나오고 넘는 거 에이씨 고추 났다고 가야겠다 우와... 고추는 잘 자라네 장마철인데도 왜? 왜 똥 싸면서 비명을 질러? 딱딱한 똥 나왔어? 어... 왜 안 나와? 어... 들어가 있어 들어가 들어가 와... 고추 엄청 많이 땄다 모기와 밥 바꾼 고추 매꾸로 안되는 데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몸이 괜찮아? 똥꼬 아파? 어휴... 왜 그랬어? 똥꼬 아야 있어? 아 똥꼬 아팠어 오늘 목욕하자 고추를 뭘 해먹나? 해먹을 게 없는데 아 피망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먹을 텐데 일단 아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 응 언제쯤 와? 언제 가려고 밭에 봤더니 고추밖에 없어 피망이 없어? 피망 다 녹아버렸어 장마 때문에 고추는 좀 커? 고추는 엄청 많아 아... 큰 거 있으면 그... 큰 거 위에다가 아내 넣어서 구우면 되겠다 어 알았어? 장보고 갈게 어... 이제 추지 올 때까지 좀 쉬자 하... 어... 힘들다 우리 다 힘들어 하... 이거 봐 아우 백기 아... 아이잉 이제 살았어 아이잉 이제 살았어 에이그 엄마 온대 나 좀 나가자 올 때가 됐는데 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얘 똥 싸고 막 비명 질렀어 계속 똥? 똥꼬가 아픈가 봐 우리 동생이 어딨어 현빈이 왔네 현빈이 아이잉 여기 서자 서울꺼 사왔다 들어가자 밥 먹자 오 싹 다 뱉지 게셋하고 와 뭐 할건데 고추 있다며 응 고추 밖에 없어 고추 우와 여기서 왔어 오 이 정도면 크네 여기 이렇게 갈라가지고 속에다가 동그랑땡처럼 첫 채워서 뭔지 알지 밥 먹자 아우 배고파 형 오늘 한 끼덕도 안 먹었어 에이 죽어 이민쿤 지금 죽었던냐 옳지 에휴 기저귀 한 번 먹어보자 똥 지렸네 똥 쌌어? 언제까지 똥 기저귀 잘까? 오 거 양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똥아 잘 싸면 돼? 에휴 요즘 똥 잘 싸니 얼마나 예뻐 잘 싸 형님 가서 놀아 homo 넌 우리 또 밥 먹자 고기 고기 뭐 먹었어? 뭐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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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만 성공했네 올해 농사는 그래도 이렇게 자란게 어딨냐 어 매운 냄새 아주 비율이 좋아 마지막에 후추 살짝 끝났습니다 끝 잘 먹겠습니다 꿀팁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? 너무 폭발하지 않지? 어 왜? 얘는 탄산이 많은가 봐 맛있겠네 먹어보자 음 대박 짱 맛있어 와 캣 맛있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맛있어 맛있지? 오 맛있다 음 깔끔하지 이거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음 맛있지? 응 맛있을 것 같아서 잘 먹겠습니다 아 매워 아 너무 매워 음 아주 좋아 음 이제 더위도 끝났구나 와우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네 음 내 가격이 2배인데 국산이야? 살? 아니야 우와 뭐야 쌀 외국산이야? 응 근데 왜 이렇게 비싸? 국내산 있네 근데 이게 배로쌈? 와 이게 브랜드까지구나 아니 아스파탐이 못참거든 아니 왜 안 넣었는데 왜 돈 써? 원래 덜어내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고기맓 Nast 그다음 요리 가자 여기도 쭉 ium 철기를 위해서 당선이 without a 간식 와 씨 봐 씨를 왜 빼? 씨 맛있는데 고기 안 먹을 거야? 아니 고기 먹어야지 어디 뭐? 맛있겠다 골쌍한데 너 왜 왔어? 어? 눈 봐라 마칼리 한잔 주소 맛있는 냄새나? 난간아 아빠 얘기하는데 어디 봐 이 놈 봐라 올라갈려 그래 난간이 고추 줄까? 먹고 싶어? 아 보미 보미 먹고 싶어? 질투 오 아 익었네 아 익었다 고추전 이거 맛있어 맛있지? 고추전은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뜨겁지? 막걸리 먹어 그거 4잔인데 아 끝에 준다 우와 우와 음 이야 안이가 뜨거워 음 음 음 배운맛 살짝 올라오면 좋지 배안이랑 고추 안에 육즙이 딱 가둬졌어 음 음 음 맛있다 킹맛 음 음 음 음 음 잘 먹겠습니다 네 흡집 dose 아 맛있지 으흐흐흐 cham hmm 데이라는 아 물 맥 뭐 올 피 c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